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 있느냐? 세겜 땅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겜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떠나서 간다면 여러 군데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베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베델 사건은 장세 28장 사건이죠 그가 눈먼 아버지 속이고 형님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집으로 멀리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곳이 베델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자기가 누운 곳까지 있고 천상에 하나님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광경을 그가 꿈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나서 한 말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또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면서 간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 그때 그 감격을 안고 이제 그곳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갔죠 20년의 세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많은 재물도 모으고 식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예뻐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이렇게 수많은 때를 이루었습니다 감사하면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분열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그가 또 했죠 그런데 그는 형님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그가 다짐했던 베델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숲곳에서 그의 아픔을 치료하고 난 뒤에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세겜에 정착이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겜에서 34장이 보는 대로 세겜에서 그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서 몸을 더럽히고 또 이것에 화를 낸, 분노에 가득 찬 시몬과 레위가 한례 제도를 이용해서 그들을 쳐버립니다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야곱은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딸이 몸을 더럽히다는 것도 너무 견디기 힘든 사건이지만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을 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가족을 쳐버리면 우리 다 망한다 절망적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34장 마지막 절 보면 그들과 정말 어찌할 줄 몰라 전연금화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신 말씀이 해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베델인가 베델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감격스러운 사건의 장소입니다 그때 신앙의 다짐, 열렬함, 간절함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삼촌지 20년 세월 또 세계 몇십 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그는 그때의 베델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이 그에게 일깨우십니다 베델을 기억해라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때 거기서 다짐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해라 그래서 베델을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여기서 보면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가정의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베델에서 다짐했는데 우상을 섬겼죠 가정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전을 삼켰다고 했는데 베델을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11절을 냈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수십 년 전에 그가 가졌던 베델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망각하고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야곱을 일깨워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야곱은 베델로 갑니다 이것이 35장 사건 또 5장 사건이 있기까지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지금 어디 있냐 오늘 주제가 현주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는 현주소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베델은 과연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어른들 앞에 앉아 계십니다만 25년 전 한목협이 출발할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오카는 목사님 그리고 각 교단의 소위 목협 경신그룹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들이 함께 모여 그때 출발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자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이래서 되겠는가 오늘 목회자 이래서 되겠는가 자승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와 총회 또 설교를 앞두고 우리 최봉 목사님께서 편찬하신 한목협 10년 그 책을 다시 한번 쭉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과거 10년의 역사를 그러면서 아 이때 참 이랬었지 여러 가지 과거 역사를 다시 감격스럽게 되짚어보았습니다 그때 옹 목사님 하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왜 한목협이 필요하냐 목적은 한목협이 필요 없는 한국교회 만들기 위해서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지면 한목협이라는 존재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25년 지났지만 10년 지난 뒤에 세월이나 지금의 세월 똑같이 한목협의 존재 이유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더 나아졌는가 한목협 출발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한국교회 상황이나 목회자의 사명이나 의식이 더 좋아졌는가 우리는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늘 이야기합니다만 URD 교역자들이 교단총회가 우리 교단부터 시작해서 부끄러운 강도사고시 부정사건 또 총회 입문되기 위한 수많은 금권 살포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왜 없어졌냐 그렇지 않죠 교역자 의식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갱신이 필요하다는 외침이 있었고요 일치와 연합을 이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25년 전보다는 25년 전 시작할 때는 사실 다른 교단 교단 목회자들의 교단이나 목회자들의 이해가 저로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 목사들을 만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교단의 장벽이 교단적으로 법으로도 높았고 목회자 의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한목협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NCC와 한계총의 일치를 위해서 얼마나 예를 썼습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은 교단 간의 벽은 많이 허물어지고 목회자들 간의 다른 교단에 대한 목회에 대한 목회자들의 이해가 많이 폭넓어졌고 강당교로도 많아진 그런 오늘의 상황 자화자찬 같지만은 한목협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섬김, 디아코냐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는데 지금 많아졌죠 서해안 기름 유출의 그 사건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동참했고 기독교 엑스포 우리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고 매 성탄절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면서 섬김의 역사도 참 많이 해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지금은 스스로 스스로의 자성의 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한 출발점에서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고 약화됐고 그것은 강목협의 교담목협이 약화되는 영향 때문에 막 이런 형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의 평가를 우리는 가져버립니다 더욱이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 교회에 주어진 수많은 악영향들 참 교회로서의 방향을 잃어버릴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연합체도 약화된 것은 사실이고 목해 생태계가 아주 어려워진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야구비하신 다시 베델로 그런 교훈을 안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URD는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분발해서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는 야구비의 심정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목협이 되고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는 그런 한목협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목협을 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